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팬이거든요. 송가인 씨인데 오 송가인 씨? 어어 이번에 11월쯤에 신곡을 여러 개 발표한다고 하네요. 오 이제 11월의 음기를 봤을 때 그 노래들이 흥할 수 있을까? 음 사수를 불러드리겠습니다. 1986년 음 12월 26일입니다. 본명은 조은심입니다. 송가인 씨는 트로트에서도 유명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송가인 대세라고 할 수도 있죠. 뭐 이 부모의 덕도 크고 여기 가인 씨 또 부모님도 무석인이잖아. 그래갖고 이 딸을 위해서 갖다가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겠어. 그래서 무석인 가정에서 이런 자손이 이렇게 큰 인물이 태어났던 것을 진짜 축하하고 존경스러워요. 이 어머니가. 그런데 신곡이 나오잖아. 이럴수록 이제 더 본인이 내 울타리를 잘 지켜야지 돼. 그런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. 그런데 그래도 이 성격이 꼿꼿하고 진짜 효녀잖아. 효심이 지긋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갖다가 이미 성공문에 들어 쓴 거고 더 이제 계속 이제 이름이 날릴 수 있게끔 본인이 노력을 해야지 되겠지요. 그래서 11월 달에 신곡 갔다가 나오면 히트 칩니다. 히트 치는데 지금 이거 한두 곡이 아니야. 지금 한 네 곡 더 대면 더 대지 덜 대지는 않아. 그러는데 이 곡에서 말하자면 세 곡이 굉장히 뜨게 생겼어요. 요즘 어디서 이제 뭐 잠자마다 뭐 이런 말들을 들리는데 그게 아니야. 굉장히 바빠 가인씨가 어디 이렇게 탁 내색을 안 하고 딱 나오질 않았을 뿐이지 뭐 굉장히 바쁘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가는 데마다 호응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. 얻고 있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동생 같고 딸 같고 막 이래 가지고 팬클럽들이 많이 이제 지지하는 팬들도 있잖아요. 남자분 여자분 할 것 없이 그러는데 첫째는 마음이 여리고 착해.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뭔가를 갖다 부모에서 하려고 하는 이 마음. 뭐 이거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. 그러고 있기 때문에 부모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 가인씨가 4주를 보면 뭐 이제서부터 이제 마음고생하면서 이제서부터 시작이란 말이야. 돈을 떠나서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명예를 얻고 엄마에 갖다 위치를 갖다 또 잘 또 세워서 이 길 가는 속에 넣어서 잘 할 수 있게끔 또 하는 것도 우리 딸의 역할도 또 커요. 그리고 또 엄마가 계심으로서 또 욕을 먹히면 안 되잖아.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엄숙하고 해가면서 이 나름대로 갔다 잘하고 있거든요. 주위에 같은 동료도 뭐 이거 보살펴 가면서 끌어당기면서 나 혼자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고 하는 끌어디른 면이 있단 말이야. 이게 굉장히 존경스럽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. 칭찬해 주고 싶고 뭐 11월 달에 많은 준비도 하고 있겠지만 이때 이 곡들은 진짜 송가인 씨 히트 칩니다. 제가 장담해요. 히트 치고 이제 첫째도 건강, 둘째도 건강이에요. 아무리 갔다 일도 좋고 국민을 위해서 갔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잘 챙겨가면서 이게 뭐 하루만 하고 이렇게 1년만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. 꾸준히 계속 갔다 상승하면서 가야지 되는 문제란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잘 챙기시고 주위의 후배들 잘 이끌어 줘서 하는 그 면이 너무나 아름다워요. 그러니까 송가인 씨 요번에 11월 달에 신곡 나오는 거 대박 나세요. 대박 나고 이쁜 국민의 딸로 자라줘서 고맙고요. 부모님한테 잘 하시고 우리 또 한 무속인으로서 청악만신이 엄마나 우리 송가인 씨 열심히 갔다 잘되자고 기원 드립니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 부탁합니다.